어이, 도착했으니 다들 일어나! 이곳이 바로... 잊혀진 땅, 트로아다! 와, 내가 로아를 하다니. 이거 로아 화면이잖아. 최강의 전사 나나양이 왔다. LA는 세이크라 크리아에서 온 사제인데, 트로아의 숨겨진 보물을 찾는 일에 큰 보상을 벌었다 하더군. 아, 보물이 있다. 무슨 소리지? 어? 대장! 야영재 트롤이! 이런 젠장! 헉! 너무 많다. 어떡하냐? 핫! 퉁! 퉁! Q! W! E! 다가왔어! 다가왔어! 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 오셨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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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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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rze initiative 유증 dir x2 이 무언가 님도 아크를 찾고 계신데요! 아냐 movies 흰 게 멋지겠지? 이걸로 해야지. 아, 뭐야? 이거 알파카 아니었어? 알파카인데 발은 이상하네? 알파카는 얼굴은 귀여운데 몸이 좀 별로 안 귀여워. 도겐 무슨 화사에 주거라 표... 이 자식! 튕! 튕겨냈다! 자, 여러분 잠깐 나와보세요. 저 확대해보기. 하하하하하하하 뭐야! 나나양은 뭐야? 뭐야? 와, 신기하다. 나나양 코마도 있네. 좀 이쁘시네요?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초코! 하하하하하 이 색이 핑크 핑크 해서 이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제일 기본 맛이고 이건 초코 맛이고 근데 이게 제일 핑크가 귀엽다. 하하하하하 아크를 찾아낸 것은 중간계의 영웅들이었읍니다.. 중간계의 영웅들이 her 오오오 에스데라 불린 일곱 명의 영웅들 음.. 에스더는 강한 사람이다. 하지만 최강의 전사 나나양보다 강할까? 두렵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여러분 저 어디로 혼자 와버렸는데요? 혼자서 잘해보겠습니다. 착한 사람 괴롭히지 말아! 펀치! 일로 일로 이게... 얘네 뭐야? 트수야? 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트수야? 정말 귀엽네요. 음, 스퀘어 그거 써볼까요? 노래를 연주한다는 게 귀엽다. 어, 여기다! 님도 모코코 있네요. 무, 냄새. 다리 비움이에요, 이 사람? 브롱브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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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다 있는 거였어? 이거 없으면 완전 안 쌓였잖아. 이제 얻었네. 따라 따라! 가자! 이걸로 하자. 이거 먼저 하자, 이거 온 김에. 달리고 싶어, 난. 지금 달리고 싶어. bunları 보고 싶어여. 그렇게 울어. 카펫... easily HANCUS 지금 operating 방해한다. Prep 내 것이 배는 발로 し separ? worden unu き prawd naked 날 허헿 다 안쪽이네 흐헤헣 뿜랭 뿜랭 뿜랭뿜랭 어 이 사람들 안있어? 이상큼리 도와주자 모든 나쁜 놈들 여기인데? 수고! 죽어라! 쿡! 고! 저 끝에 있군. 가자! 한창 삐뚤어지고 싶은 나이 서른한 사이 갑니다. 슝! 오토바이 동호입니다. 말...말 뭐임? 나 갔다 올게, 얘들아! 사고 치지 말고! 예에에에에에...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어쩌면 내가 노아를 미워했던 지난 세월은 다 의미가 없었던 것일지도... 어깨 다음에 한 번 더 하죠 네 은근 재밌네요 나쁘지 않은데 3시가 훌쩍 갔네 2시간만 한다고 그랬는데 난 이제 최강의 전사야 3시가 훌쩍 갔네